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피그마로 인한 프론트엔드의 생산성에 관련된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UI, UX 디자인 이쪽이 뭔가 생산성이 너무 올라가 버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EO라고 이렇게 EO 플래닛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보면 디자이너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여서 2023년도 보고서 이게 아마 미국 얘기겠지만 여기 보면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들이 있는지 나오고 나라들 나오고 여기 보면 어떤 연도에 속하는지 보면 뭐 인터, 주니어, 센, 시니어 이쪽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짤리는 것들이 그리고 그 짤리는 14.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커리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해를 UX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불만이 많다라는 건 10%, 10%, 10%라고 하면 한 40%,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짤린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 피그마의 데브모드가 나오고 나서 너무 많이 생산성이 프론트엔드 쪽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UI, UX 쪽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퍼블리셔 이쪽 자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 데브모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최근에 프론트엔드 공고에 피그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톱티어 회사인데 우대상 맨 마지막에 피그마로 만들어진 산춘물 개발 적용 그러니까 데브모드 서버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게 이 플러그인이 뭘 말할까라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데브모드 나오기 전에는 저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데브모드, 피그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데브모드 창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면 이거 보면 다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데브모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패딩, 오토, 패딩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픽셀로 단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램도 설정 가능합니다. SwiftUI, CSS, 패딩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CSS도 나오고요. 램으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지라, 기타, 스토리북 어떤 거든 다 옮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토큰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코드 띄워놓고 CSS 만들 때 그냥 옆에 띄워놓고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게 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버린 게 아닌가 색깔 같은 것도 다 나오고 기존에 약간 보고 옮기고 보고 옮기고 하던 것들을 그냥 VS 코드 자체에서 불러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핸드오프 파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VG로 다운받는 거 워낙 잘 알고 있죠.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 엑스포트 하는 것도 쉽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 피그마를 리액트 코드로 바로 바꿔주는 게 AWS도 있습니다. 뭐 AWS는 앰플리파이 그러니까 즉 AWS의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백엔드도 만들 수 있고 프론트엔드도 만들 수 있어서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큐엘로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큐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앰플리파이로 보내는 플러그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피그마 URL만 옮겨도 바로 이거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너무 편해요. 물론 근데 이거 AWS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그런 플러그인도 꽤 많아요. 근데 저야 AWS를 많이 쓰니까 이걸 썼었는데 이게 너무 편하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프롭스들까지 다 만들어주니까 되게 편하죠. 배포까지도 금방 가능하고 사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도 꽤나 된 것 같거든요. 몇 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론트2, 백 컨피그레이션, 피그마 디자인2, 코드 어프로치 이런 식으로 피그마 하나만 작업이 가능하면 뭔가 너무 작업들이 많이 올라가 버린 듯한 느낌 그리고 이번에 버셀에서 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로 대충 그림 그리면 바로 만들어주는 것들 텍스트2, HTML 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냥 바로바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사실 이거 그대로 피그마로 옮겨서 작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TLDRAW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스칼리드로우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요? 이것도 오픈소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죠. 지금 20만, 아 2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신박했었던 게 UI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생산성이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오픈AI 키 여기 가운데 등록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UI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리트코드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 기능을 넣음으로써 그냥 대충 만든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이거 말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되게 많거든요.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약간 대충 그려놓으면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 진짜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Make Real 버튼이 있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라고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를 바로 여기서 네 바로 포옹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 뭐 그 코드 샌드박스일 수도 있고 카피 HTML 카피 링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세상이랄까 생산성이 너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 이게 톱티어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공고를 요즘은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피그마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요즘 프론트엔드 지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피그마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도비에 인수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인수가 안 됐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26조 원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날아갔죠. 규제기간 불허를 했대요. 네 독점 경향이 있나 봐요. 네 피그마가 요즘 그 디자인 시장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좀 뭔가 아쉬운 선택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아쉽게 됐지만 결국 피그마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도비가 많이 못 먹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피그마의 행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프론트엔드 공고에서의 피그마가 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뭐 잘하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사용정돈 해보고 저거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프론트엔드로 넘겨서 생산성을 올릴지에 대한 고민들은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면 조금씩 저런 것들이 왜 나올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그마도 좀 준비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잘 사용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닌데 저걸 잘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거고 저걸 활용해서 프론트엔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이력서 같은 거 하나 넣어도 뭐 충분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그마에 대한 발전이 되게 신기해서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